단짠단짠 대저토마토 가격은 구매문의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단짠단짠 대저토마토 판매합니다. 단짠단짠 대저토마토 품질 당도 모두 갖춘 건강한 대저토마토를 드셔보시고 가세요.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대저토마토를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. 더욱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극대화된 슈퍼 저칼로리 웰빙 대저토마토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 최적의 재배지에서 수확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가 풍부해요. 대저토마토는 후숙과 일임으로 신선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일부러 녹색인 상태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드시기 전 실온에서 1-3일 정도 후숙시킨 후 녹색과 붉은색이 적당히 골고루 나타낼 때 드시면 맛있어요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단짠단짠 대저토마토 2.5kg 중대과 판매가격 29,000원 무료배송 단짠단짠 대저토마토 2.5kg 로얄과 판매가격 35,000원 무료배송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